두 번째 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것은 신뢰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학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왕이면 생산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를 다들 원할 겁니다. 그 방법을 미리 정해뒀습니다. 방법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명 주기란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포스 모델도 있고 프로토타입, 나선형, 에이자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폭포스 모델 말씀을 드린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첫 번째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설계. 설계가 끝나면 구현하고요. 구현이 끝나면 테스트를 해라. 테스트가 끝나면 유지 보수를 해라. 이런 과정을 폭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 두고 이 이론에 맞도록 개발을 해라. 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각 단계가 약간씩은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런 절차대로 수행되는 것을 폭포스 모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상호 관련된 요소의 유기적 결합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조직에 필요한 정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상호 관련된 요소의 결합체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됩니다.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용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각각의 요소를 결합한, 결합체가 시스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의 특성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종합성, 목적성, 자동성, 제어성이 있습니다. 종합성은 시스템은 종합적인 결합체가 되는 거고요. 목적성은 시스템은 공통의 목적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동성은 시스템은 자동 조치한다.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스스로 자동으로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어성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태를 계속적으로 감시, 컨트롤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 말씀을 드릴게요. 입력, 제어, 처리, 피드백, 출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입력 단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한다. 그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는 정수형이다. 이런 조건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인풋이 되고 처리할 데이터 그리고 조건을 부여하는 요소가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처리가 가능하겠죠. 3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요소가 처리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 다음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화면이 될 수도 있고요. 프린트를 통해서 또 출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산출되는 출력 단계가 있고요. 출력을 했는데 3이 나오지 않고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산출하는 요소가 되고 제어는 각 과정의 모든 기능이 올바로 수행되는지 통제, 관리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피드백은 처리 결과를 평가해서 불충분한 경우에 목적 달성을 위해 반복 처리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것이죠. 정보를 얻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 1번 학생의 성적, 2번 학생의 성적, 3번 학생의 성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처리를 해서 석차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석차는 이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석차를 이용을 해서 성적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 분석과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분석,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죠. 분석하고 설계 단계, 그 다음 구현 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현은 보통 우리가 코딩한다고 그렇게 부르죠. 코딩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간단하게 사실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분석과 설계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야만 제대로 된 구현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시스템 분석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업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업계 동향,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창조성과 현장 분석 경험이 중요하고요. 인간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인간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시간 배정과 계획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야 되고 컴퓨터 기술과 관련 기법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분석과 설계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말씀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개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195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칙이 없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칙이 없었고요. 그래서 개발자 위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결과 달라지고 B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결과가 다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준화가 안 되잖아요. 재사용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지 보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소프트웨어 위기가 되는데 갈수록 시스템의 규모는 커지죠.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계속적으로 저하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비는 증대가 되는 거예요. 개발비가 증대되는 이유가 개발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은 또 부족하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계획이 또 지연이 됩니다.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이 저하가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계획의 수행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 위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 발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드웨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반도체가 발전하는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곱하기 2, 곱하기 4 정도가 아니죠. 기하급수적으로 용량이라든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용량이 더 늘어납니다. 같은 비용으로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하드웨어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개발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4배로 빨라졌다. 이렇게 개발 속도의 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빠른데 소프트웨어는 개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웨어 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예요.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도구, 절차를 체계화해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자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여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발팀장이에요. 그리고 고객만족팀에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 노하우만 가지고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죠. 팀 단위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그런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포스 모델, 이 모델을 기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가 있어야 되고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 생각을 해야겠죠. 기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산정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조직 필요하겠죠. 프로젝트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험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고객 만족팀의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라는 것을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고객 정보라면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를 분석을 했어요. 요구를 분석을 했으면 설계 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요구상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능,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 이렇게 화면에서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해야겠죠. 화면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인터페이스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바로 할 것인지, C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설계 명세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코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테스트,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요구상에 맞게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가 이제 다 끝났으면 유지보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팀에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는 겁니다. 배포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해서 운용하다 보면 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능을 또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버전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운용,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 변화하는 전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확인, 유지보수 단계, 이런 여러 단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들 단계는 중복되기도 하고요. 반복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는, 폭포수, 프로토타입, 나선형, 에자일,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먼저 폭포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수 모델은 다른 말로 워터폴 모델이라고 합니다. 워터폴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수행이 되면,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이 끝나면,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 수행 중에 새로운 요구 사항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요구 분석 단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프로세스가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고요. 단계별 작업 진행으로 해당 단계의 진척 관리가 쉽다. 반드시 각 단계마다 눈에 보이는 성과물, 결과물이 출력이 된다. 계획이 끝나면 계획에 성과물이 만들어지고,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요구 분석을 하게 되고요. 요구 분석 단계에서 또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앞 단계로 되돌아가서 반복하는 작업이 많은 그런 시스템 개발에는 그렇게 유용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 단계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코딩이나 테스트 작업이 지연된다. 앞 단계를 너무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테스트나 구현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지는, 최종적인 성과물이 완성되어야만 판명이 된다. 구현하고 테스트, 이런 단계에 들어와야만 제대로 작업이 수행이 되었는지, 요구사항이 만족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확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토타입 제품을 신속히 개발해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포포스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포포스 모델의 단점이 뭐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듯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 중에 요구 분석,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프로토타입 방식이 되는 겁니다. 시제품 만드는 거죠.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견본품, 시제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 시스템의 예상 기능 중에서 일부를 빠르게 구현한 프로그램이 되고요. 절차를 보시면 요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요구 분석을 하고, 다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장점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정확한 요구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빠르게 모형을 개발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 개선의 효율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시제품을 최종 완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을 시제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구현을 하는 완성 단계에 있어서는, 이 기능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이 완전한 완제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제품에서 그 기능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최종 완제품도 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제품 폐기 시 비경제적이며, 시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을 소유할 경우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처음에는 요구 분석을 해서, 이 기능이 필요하구나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검토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기능은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선형 말씀을 드릴게요. 나선형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시스템 개발 시 위험을 최소화한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개발과 검증하고, 고객평가. 고객평가 이후에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상을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 각 단계에 대한 특정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 위험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예측되는 위험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험사항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하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구축하려는 시스템과 개발 환경에 맞는 개발 모델을 선택을 해서, 개발 절차를 진행을 하고, 개발 진행 중에는 또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객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개발과 테스트가 끝난 내용을 고객의 평가를 하고요. 추가 반복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추가로 반복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다시 목표 설정, 위험 분석, 개발과 검증, 고객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장점은 위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용한 그런 모델이 되고요. 변경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최종 완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품질이 높다.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품질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프로젝트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반복 단계가 길어질수록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반복할 때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있을 거고요. 또 반복하면 결과물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반복 점증적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구사항이나 제품의 일부분, 일부분만을 개발, 반복해서,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증분형이 있고요. 진화형이 있어요. 증분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요구사항의 일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구현,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이런 단계를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결합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진화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면서, 추가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최종 완성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핵심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 시험, 설치,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1단계 진화를 시키고, 또 있다. 그러면 2단계 진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RAD 모델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케이스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케이스 도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발자의 반복적인 자금량을 줄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일이 개발자가 하나하나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를 케이스 도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우 짧은 주기, 한 60일에서 한 90일 정도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순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밑줄로 표시해드린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JRP가 되겠습니다. 계획이죠. 데이터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 JAT가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컷오버,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업 부서로 이전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요구상의 완전한 이해와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경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요. 물론 전제조건이 있죠. 요구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위험성이 높거나 대규모의 프로젝트에는 부적합합니다.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의 책임감이 낮을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세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왼쪽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게 미리 지원을 합니다. 도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코딩이 이루어져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런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원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물론 코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도구를 이용해서 요구사항 명세로부터 실행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설계 단계가 이제 단축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이 감소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대규모의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개발을 할 때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한 많은 양의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코딩을 한다면 코드를 최적화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화를 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최적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많은 양의 코드가 생성이 되고 유지 보수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V모델이 있습니다. V모델은 포포스 모형에서 시스템의 검증이라든지 테스트 작업을 강조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설계, 구현 이런 단계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또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는 것은 더셈, 뺄셈, 곱셈, 나노셈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통합 테스트는 말 그대로 통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 그리고 인수,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전달을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과정이 추가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작은 프로젝트에 용이하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아무래도 검증, 테스트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점은 생명 주기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복 구조는 아니죠. 포포스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을 다루기가 어렵다. 요구상이 변경이 되었을 때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에자일 모델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에자일 모델이란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에 대해서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구상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색상성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인 모델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에자일이란 것이 민첩한, 기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우리 포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절차 계획이 있죠. 그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포포스 모델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획 중심이 되는 거고 에자일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고객하고의 소통, 고객하고의 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회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요. 전체 개발 단계에서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없게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계획, 디자인, 발전, 테스트, 검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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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그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급변화는 요구사항에 적합하겠죠. 각 단계가 수행됨에 따라서 요구상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에자일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수행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고요. 각 팀별로 해서 숙달된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포포스 모델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최근 회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자일 모델은요. 에자일 방법론은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조직 운영 전방에 에자일을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에자일 이전에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직 구조가. 하지만 에자일을 적용하고 난 뒤에 유기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각 팀별로 해서 책임 중심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개발자 15,000명이 매일 7,500만 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매달 50% 이상의 코드가 개선, 변경된다. 자, 5명에서 한 10명 규모로 해서 에자일 단위 팀, 팀 단위로 해서 4,000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은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도 이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에자일 선언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이 추가하고 있는 가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쉬우면 이 4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고요. 포괄적인 문서, 문서보다도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고요. 계약, 협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 4가지 기준, 4가지 가치를 에자일 선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내용보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포스와 에자일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포포스를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 이런 순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계획 단계에서 처음에는 무엇을 하고, 2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각 단계별로 해서 어떤 문서와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계획을 중심적으로 수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기반이다. 다음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다. 간 단계에서 무엇을 수행을 해야 되고, 결과물은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초기 요구사항 수집, 그리고 엄격한 변경 관리. 초기에 요구사항을 모두 수집을 합니다. 이제 폭포스 모델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되돌려갈 수가 없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요구사항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서화가 중요해요. 각 단계의 어떤 결과물, 문서화가 중요한 겁니다. 계획 단계별로 지정된 산출물의 작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계획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해서 산출물이 무엇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릴리즈, 배포가 되는데 배포는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이 끝나고 마지막에 배포가 이루어지는데요. 폭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빅뱅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자, 빅뱅 한 번에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모든 기능을 릴리즈한다.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이 있다라면은 자, 이것은 중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배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포가 가능하다. 한꺼번에 마지막에 배포가 된다. 자, 에자일은 중요한 것이 고객이죠. 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경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반복 주기에 대해서만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폭포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 대해서, 그죠? 모든 단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한 번 주기가 이루어지고 다음 주기 정도까지만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현이 중요하다. 자, 지속적인 요구사항 개발이 가능하죠. 변경을 수용을 합니다. 자, 요구사항에 대한 베이스라인. 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3번 요구사항, 4번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추가해서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포스는 반대죠. 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다. 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량 프로세스,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절차라든지 문서와 자, 이런 것들보다도 코드, 자, 이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은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자, 수행, 수행, 수행할 때마다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단위로 작은 규모의 릴리즈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짧은 배포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종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스크럼,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자, 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스크럼이 있습니다. 스크럼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개발을 하는 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제가 밑줄 표시해 드린 부분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은 스크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0일 단위의 짧은 개발 기간으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스프린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발 주기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개발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에 대한 용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스크럼이라는 것이 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책임자가 있고요. 그 다음 스크럼 마스터, 그리고 스크럼 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품 책임자라는 것은 개발을 어려운 사람 혹은 사용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기능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일을 관리한다. 스프린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최대한 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제품 백로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용어들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품 백로그라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추출된 제품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 기능이나 개발할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목록이에요. A라는 제품이 있다. 그럼 A라는 제품이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 4번 기능 이런 기능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요구사항의 목록을 제품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 백로그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개발을 어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요구하는 기능들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새로운 항목을 또 추가하는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어뢰자, 사용자는 이 정도 일을 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개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프린트가 시작이 되면, 반복이 시작이 되면 최대한 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중간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면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럼 마스터, 말 그대로 개발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스크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개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 팀장이라고 해서 팀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지원한다, 그 정도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크럼 팀이 있습니다. 개발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팀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5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하나의 스프린트 동안 구현해야 할 기능을 사용자 스토리로 도출하고 구현한다. 여기서 사용자 스토리가 뭐냐면,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것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들이 있겠죠? 기능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재생한다. 재생 버튼이 있어야겠죠? 정지 버튼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 기능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 스토리는 조금 달라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최종 고객으로서 빠른 속도로 학습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럼 배속 버튼이 있어야겠죠? 배속 버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용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키워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설명을 더 붙여서 만든 것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를 도출하고요, 구현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하며 완료하기 위한 노력하는 구성원, 그게 스크럼 팀이 되겠습니다. 스크럼에 대한 개념, 구성원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개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 백로구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구사항, 기능이 나와줘야겠죠? 제품 백로구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스프린트 계획 회의하고, 스프린트를 수행하고, 1위 스크럼 회의, 그리고 리뷰 검토하고, 회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백로구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백로구를 스토리 1, 스토리 2, 스토리 3,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 스토리별로 해서, 테스트, 그러니까 작업이 있겠죠?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이런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각 스토리별로 해서 어떤 작업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런 스프린트 계획, 이것을 스프린트 백로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프린트 계획을 회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프린트를 수행을 합니다. 1주, 많으면 한 4주 정도로 해서 반복해서 수행을 하죠.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데, 1일 스크름 회의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 진행하는 약 15분 정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팀원이 참석을 해서, 매일매일 각자의 일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1일 스크름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린트가 수행이 되죠. 스프린트가 수행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리뷰하고 회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리뷰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작업 진행과 결과물을 또 확인하고요. 스프린트 동안 진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데모를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회고를 하는 겁니다. 스크름 마스터가 스프린트 동안 잘된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할 사항 등을 찾기 위해서 회고를 진행하는 그런 순서대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소멸 차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산출물이 만들어집니다. 제품 백로그 만들어졌죠. 스프린트 백로그 만들어졌죠. 그리고 소멸 차트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제품 백로그라든지 스프린트 백로그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소멸 차트가 뭐냐면,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자금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각 스토리별로 해서 테스크 이렇게 만들었죠. 테스크, 작업이 짧은 스토리도 있을 거고, 긴 작업도 있을 겁니다. 완료되는 시점이 다를 거예요. 그것을 차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자금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각 주기별로 남아있는 자금량을 스토리 포인트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 포인트가 뭐냐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 등을 고려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환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배속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스크는 6개의 스토리 포인트가 걸린다, 4개가 걸린다, 5개가 걸린다, 6개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수치화한 것이 스토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 포인트는 각 스토리별로 해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산출물이 3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개념은 고객 만족을 강조를 하고, 짧고 반복적인 개발 주기, 그리고 단순한 설계, 고객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가한다. 이것은 에자일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XP를 얘기를 할 때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XP의 5가지 핵심 가치, 개발자하고 고객 간의 중요한 가치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의사소통, 문제의 발생 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자와 개발자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개발자와 사용자, 혹은 개발자와 관리자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단순성, 이것은 점점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로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그런 것들만 간결하게 그렇게 개발을 해라. 피드백, 피드백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작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 고객으로부터 해서 피드백이 들어와야만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용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창피하지 말고, 그런 용기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이 또 필요하고요.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존중, 존경, 모두가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구성원 간에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그리고 존중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자,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어 프로그래밍. 자, 이것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함께 코딩을 해라. 한 사람이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코딩을 해라. 자, 단체 소유권. 자, 시스템에 있는 코드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수정 가능해야 된다. 자, 지속적인 통합. 자,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이 개념이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전체 시스템을 통합,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통합 환경을 구축해라. 자, 우리가 여러 명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이 있으면은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 C라는 기능, G라는 기능, 이런 여러 기능들을 나누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을 시스템 측면에서, 이것을 통합을 해줘야 돼요. 자,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전체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빌드, 자, 빌드, 뭐 통합 개념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통합해서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된다. 자, 왜냐면은 코드를 초기에 그리고 자주 통합을 해줘야만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한 번 통합을 해버리면은 그때 발생한 문제점을 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통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팀,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들은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자, 각자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게임 계획, 고객은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발팀은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개발팀과 고객 간의 정보 교환을 기반으로 한 회의에 고객과 개발팀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된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고 개발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보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회의, 자, 그런 회의에는 모두 참석을 해야 된다. 자, 고객 테스트, 반복적으로 고객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소규모 릴리즈, 자, 배포를 할 때 자주 배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에이자엘하고 이제 포포스 모형을 비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포포스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 배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자엘은 아니죠. 간단한 시스템을 빠르게 제품화하고 아주 짧은 사이클로 자주 새로운 버전을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간단한 설계, 자, 가능한 한 단순하게 설계를 해라. 그리고 테스트 주도 기법,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개발을 해야 된다. 자, 디자인 개선 또는 리팩토링. 자, 리팩토링은 또 다음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프로그램의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서 중복 제거, 커뮤니케이션 향상, 단순화, 유연성 추가 등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하다 보면 코드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주 40시간. 소프트웨어 개발은 집중을 요함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한다. 자, 현장 고객. 개발자들의 질문에 즉각 대답해 줄 수 있는 고객을 상주시킨다. 자, 고객으로부터 요구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딩 표준.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관례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라. 자, 자기가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만 코딩을 하면 안 되죠. 이건 팀 단위로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함께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대로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메타포.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시스템 구조를 그림이 아니고요. 문장 형태로 해서 기술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자,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 C라는 기능, D라는 기능 이렇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그림 형태가 아니고요. 문장 형태로 해서 자,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다. 자,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천 방법을 통해서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개발 프로세스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사용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용자 스토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어놓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스크럼에서 사용자 스토리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스토리가 있어요. 자,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릴리즈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릴리즈 계획은 릴리즈 시점, 배포 시점에 대한 일정을 수립을 하고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뒤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정을 수립을 하고요. 각 주기에 개발할 스토리를 사용자와 선택을 한다. 자, 사용자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번 주기에서는 이 스토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다음 주기에서는 이 스토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자와 함께 선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를 계속 만들어 보면서 프로젝트의 기간과 난이도 등을 예측한다. 자, 스파이크가 뭐냐면은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구현하는 겁니다. 기술적, 설계적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시작 전에 핵심 기능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구현을 하게 되면은 좀 불확실성이 좀 믿음직한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자, 그것을 가지고 릴리즈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믿음직한 어떤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계획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반복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주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 단계는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번 개발을 하는 것이죠. 사용자 스토리와 만들어 놓은 스파이크를 활용을 해서 1에서 3주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가 이제 주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개발 중에 사용자 스토리가 새로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다. 자, 사용자 스토리, 사용자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 틀린 것이죠. 자, 주기 단계에서 만일 새로운 사용자 스토리가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릴리즈 계획. 자, 수립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하고. 자, 이렇게 반복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기가 이제 계속 반복 수행이 되고 그때 최신 버전의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승인 테스트, 인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기가 시작되면 동시에 고객이 스토리를 참고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참고를 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든다. 자, 테스트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테스트 명소에서 들을 순서에 따라서 묶은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점수를 입력을 받아요. 자,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이다. 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점수라는 것은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될 거고요. 자, 60점이냐 점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합격이라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59점이 만약에 입력이 된다면 이것은 불합격이라고 출력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런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테스트를 순서에 따라서 묶어서 우리는 테스트 시나리오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테스트 시나리오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테스트를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수 테스트를 실행을 해야 된다. 1번 테스트 내용, 2번 테스트 내용, 3번 테스트 내용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라. 테스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해라. 자, 주어진 스토리가 인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면 소규모 릴리즈가 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버그가 있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자,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가 되겠죠.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 낭비를 발견하고 제거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빠르게 제공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방식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적용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정의하지 않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이제 정의한 거고요. 낭비, 자, 낭비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낭비는 곧 결함이기 때문에 결함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린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낭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80%의 가치를 제공하는 20%의 기능 구현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우리가 기능을, 만일 100개가 있다. 자, 100개의 기능이 있어요. 자, 100개의 기능이 각각의 어떤 가치로 따졌을 때 각각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1부분의 기능, 자, 20%의 이 기능이 전체 가치의 80%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는 이 20%의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게 낭비를 제거한다라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품질 내제와 개발 중 검증 단계에 이르러서 결함을 발견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자, 검증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럼 검증은 거의 개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전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창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잘 알려진 실천법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 누구든지 표준에 도전하고 변경하도록 장려해야 되고요. 늦은 확정, 자, 빠른 확정이 아니죠. 늦은 확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라.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을 최대한 뒤로 밀어라. 빠른 인도, 신속한 배포, 고품질, 저 비용은 동시에 가능하다. 사람 존중, 자, 전체 최적화, 자, 이런 것들이 일곱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 외에도 구조적인 개발 방법론, 자, 시연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 이것은 자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제 특징, 정의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기법을 개발 방법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구조적 개발 방법론 말씀을 드릴게요. 1970년대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절차 단위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프로세스 단위로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자, 그 절차를 보시면은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타당하냐, 개발할 가치가 있느냐,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계획 단계, 자, 요구상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하는 단계, 자,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 자, 이런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계, 절차가 있고, 각 단계별로 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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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은 무엇이 나와야 된다. 자, 어떤 어떤 과정이 수행이 돼야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키가 되는 것이 경영정보시스템, 자, 대형 프로젝트, 자, 전사적인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런 겁니다. 기업의 경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기업 경영에 맞춰서, 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전사적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회사 전체가 있으면은 각 부서에 경영정보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전략의 계획이 필요하다. 자, 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업무 영역을 분석을 해야겠죠. 자,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업무 영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각 기술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시스템을 실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객체 지형은 자바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세계의 객체, 자, 엔티티를 속성과 메소드가 결합된 객체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현 대상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객체와 객체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절차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순서들은 약간씩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일단 개념 말씀을 드리면은, 자, 독립적인 실행 단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듈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쌤 기능, 뺄쌤 기능, 곱쌤 기능, 뭐 나누쌤 기능, 자,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각각의 이런 기능들을 컴포넌트 혹은 모듈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품화 시키는 거고요.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있으면은, 결제를 할 때 현금 결제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카드 결제 가능하죠. 계좌이체 가능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컴포넌트 혹은 모듈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컴포넌트하고 모듈하고 구분을 하자라면은, 자, 모듈이 조금, 그, 컴포넌트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다. 모듈이 모이게 되면은, 컴포넌트가 된다. 혹은 모듈하고 컴포넌트가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립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블럭을 조립을 하듯이, 자, 블럭을 만들어 두고, 자, 이 블럭을 조립해서, 재사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 다시 조합하는, 재사용성에 초점을 둔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자, 절차 보시면은,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자, 전개라는 것은, 이제 구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 운영 환경에 맞도록, 이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도한다.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애자일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자, 절차는 사용자 스토리, 계획, 개발, 승인 테스트,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품 계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정의하여 개발하는 방법론이 된다. 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 되고요. 자, 인베이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인베이디드라는 것은 내장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내장형. 자, 어떤 장치에다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프로그래밍을 내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냉장고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물건을 넣어서 저온으로 보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냉장고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프로그래밍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자, 모니터를 통해서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없다라면은, 자, 냉장고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주문을 또 바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스마트 냉장고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 내에는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베이디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한마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특정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기능이, 냉장고일 때, 그리고 스마트 TV도 있죠. TV일 때, 각각의 제품마다 그 기능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제품 계열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제품의 요구사항과 제품의 아키텍처, 제품 조립 생산과 관련됐고요. 특정 분야의 영역 지식과 핵심 자산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영역 공학하고 응용 공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링을 말씀을 드릴게요. 테일러링은 주어진 대상에 딱 맞게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 A라는 시스템, 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개발 방법론을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특정 개발 방법론을 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대상하고 프로젝트하고 맞지 않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라든지 사용기법이라든지 산출물,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정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고 적용하는 그런 작업이다. 테일러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 조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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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때문에 테일러링이 필요하다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회사, 조직, 외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환경.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어떤 목표,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 개발의 유형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서 테일러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달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규모, 프로젝트의 규모가 달라서 사업비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개발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규모적인 측면이 있고요. 보유기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 프로세스 어떤 절차적인 부분, 방법론, 그리고 산출물, 인력의 숙련도,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가 있고, 중급 개발자가 있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개발자별로 해서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다를 거고요. 그것을 개발 결과물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 방법론을 테일러링을 또 해야 된다.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 조직, 외적인 요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법적 제약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별로 해서 적용될 IT 컴플라이언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법적 규제사항과 지침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털사이트를 만든다. 포털사이트는 개인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표준품질기준, 금융, 제조, 의료 이런 업종별 표준품질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금융 쪽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 제조 쪽이냐, 의료 쪽이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품질기준을 줘야 될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쪽이다. 금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의 정확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겠죠. 입출금 작업을 하는데, 출금을 하는데 10분 뒤에 출금이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업종별로 해서 중요한 품질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고요. 수행 절차를 보시면 프로젝트의 특성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 정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표준 프로세스를 선정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개발 방법론을 정해줘야겠죠. 그 다음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개발 방법론이 있다면 이것을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표 프로젝트에 맞도록. 그러면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 있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 일단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 다음 세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 테일러링을 하는 것을 문서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테일러링 기법은 4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테일러링이 있고요. 이것은 프로젝트의 기간, 작업 범위, 참여인원, 규모, 복잡도를 구분을 해서 테일러링 가이드를 제공한다. 규모하고 복잡도에 맞춰서 테일러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구성원에 따른 테일러링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기술적 성숙도,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에 따라서 테일러링 수준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가 있고 중국 개발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개발자도 있을 거고요. 개발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준이. 그러면 개발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도 다 다를 거예요. 고급 개발자라면 아무래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의 방법론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수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른 테일러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A팀이 있고 B팀, C팀 이런 개발팀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구성원이 있을 텐데 이 구성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교육하기는 힘들 거예요. 테일러링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을 정하는 겁니다. 전문 인력. 테일러링 전문 인력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일러링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화에 따른 테일러링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중간 산출물 지원을 하고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을 해서 작업 부하를 경감시키는 그런 테일러링 기법이 되겠습니다.